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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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있어서 한식은 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 저는 맨 처음에 한식을 좀 우습게 봤거든요 늦게 한식을 알았지만 한식에 좀 푹 빠졌나봐요 지난 한 2, 3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한식을 내가 능력한 제대로 전통있게 과자가 확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한식을 하면서 퓨전을 하는 거가 한식을 알리는 거에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 정도 마시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한식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대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한식을 내가 변화시킨다는 거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죠 한식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유지해도 맛있고 그 안에는 충분한 매력과 사랑과 맛이 담겨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 내가 뭔데 그거를 변화시켜서 이상한 짓을 했던 거죠 그거를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식에서 지켜야 될 룰들이나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무시하고서는 그 맛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반성했죠 또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진짜 전통의 한식을 외국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포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지금은 퓨전 음식이나 다른 음식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이제는 외국분들도 아는 게 김치잖아요 김치찌개를 진짜 맛있게 제대로 끓인 집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좀 속상했어요 다 김치찌개가 틀린데 그 국물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김치와 육수와 모든 게 어울려져서 내서 그 국물을 한 숟가락 딱 떠먹었을 때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느낌 이게 외국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을 느끼게 해준 김치찌개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흔하고 흔한 음식이고 김치만 집에 있으면 끓이는 음식이니까 근데 제대로 맛을 내서 어저께 먹었는데 또 땡기네 이런 김치찌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내 능력 안에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진정한 한식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이상 그래서 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